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6회 영어 교정문제 우리가 쭉 풀어보고 있죠. 오늘은 11번 문제부터 다섯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자, foreign travel has a twofold purpose, 물론, it helps you relax and it gives you an idea of the way other people's life. 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득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자, foreign travel has a twofold. 아, twofold.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twofold. 네, 그 다음 purpose, it helps you relax and it gives you an idea of the way other people's life.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twofold가 좀 문제죠. 자, twofold 할 때, T, W, O, two하고 fold. 네, 이거는 복합어죠. 네, two와 fold의 복합어입니다. 자, 복합어 양쪽에 걸쳐있는 묶음 약자는 아니되죠. 그래서 이거 오브, 이 오브, 이 온칸 약자이긴 한데, 이거 양쪽에 걸쳐있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T, O, W, T, W, O, 그다음에 F, O, L, D. 이렇게 정확하게 부별이 돼야 되는 거지. O, F 약자를 쓰면, 이거는 인지에 있어서도, 또 발음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자를 쓰면 안됩니다. 자, 두fold 풀어주시라. 12번 열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he Breeze, Blue, My Note, Every, Which, Way. 자, 문제는 간단한 건데, 이거는 좀 지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 Every, Which, Way. 자, 여기 이제 하이픈으로 연결됐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Every가, 예, E, V, E, R, Y인데, 예, 그냥 E, R 약자만 돼있죠. 예, Every 할 때 Every, E, R 약자만 돼있는데, 이 하이픈으로 연결돼있어요. 앞에는 빈칸이고, 뒤에는 하이픈이죠. 이렇게 되면 이놈은 독립인 상태입니다. 독립인 상태에서는 알파벳 단어학자 Every 약자를 쓸 수 있죠. 예, 쓸 수, 이거 써야 됩니다. Every. 자, 그 다음에는 Which인데, 이 역시 앞에도 하이픈, 뒤에도 하이픈, 역시 독립인 상태죠. 독립인 상태에 역시 온칸 단어학자 쓸 수 있죠. 그래서 Which 약자를 써야지 이렇게. 1.5급으로 풀어서 쓰면 안되죠. 예, 그래서, 자, Every, Which, Way 할 때 Every, 할파벳 단어학자 써야 되고, Which, 온칸 단어학자 써야 됩니다. 예, 요거는 독립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자다. 13번 열어줘죠. 자, Meg just loves The out of doors. She is a happy child and I admit my favorite grandchild. 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건지 여러분 찾으셨나요? 자, Out of doors. 요것도 전부 다 하이폰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Out. 온칸 다른 약자로 되어 있죠. Over. 전부 다 약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끝에 있는 Grand Child. 예, Grand Child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Grand에다가 16점. Child 온칸 약자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역시 맨 마지막인 이 Grand Child. 여러분, 이 Child는 온칸 단어학자인데, 이놈은 독립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독립일 때 Child 약자 가능하지, 이렇게 앞에 Grand가 붙는 순간 이건 독립이 아니라 비독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1.5급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Grand에다가 Child의 CH 약자에다가 ILD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그냥 이걸 안 붙였지만 그냥 Grand, Ch. 영뚱한 단어가 되어 버렸죠. 요런 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14번 열어줘죠. 자, 여기서는 자, 14번 봅시다. 자, If my salary is reduced by...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달러죠? 일시 백천에 삼천 달러. We can't redecorate the living room as planned. 라는 내용인데, 자, 어디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끝부분에 있는 리데코레이트. 자, 리데코레이트 할 때 자, 리 할 때 RE 할 때 RE 할 때 E 데코레이트 할 때 D ED 어, 이거 리와 데코레이트가 걸쳐있으니까 이거 풀어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합어에서 두 구성요소에 걸쳐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RE 접두어죠. 자, 접두어에서 걸쳐있는 것 무조건 안 되는 것은 EA 약자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ED나 EN이나 뭐 요런 묶음 약자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RE 할 때 E와 데코레이트 D 여기는 ED 약자죠. ED 약자는 앞에 접두에 걸쳐있어도 써주는 것 문제가 없다. EA 약자는 안 돼. EA 약자는 무조건인데 ED는 그렇지 않다. 자, 리데코레이트 아, ED 약자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 자, 15번 넘어갑시다. 자, she copied her reply to 자, 그 다음에 scary 그 다음에 골뱅이 ghost.com 자, 이메일 주소가 나오죠. 자, 이메일 주소 어떻게 쓰느냐 답을 열어주시죠. 자, 우리가요. 가끔씩 우리 영어 문제 보면은 이 이메일 주소나 URL 주소 이런 게 나올 때에 네, 컴퓨터 주소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영어 주소로 나오는데 영어 문장 소개서에 쓰는 이메일이나 URL 주소는 전부 다 영어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이 컴퓨터 점자식으로 써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식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자, 스퀘리 골뱅이 ghost.com이라고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골뱅이 옳게 되어있죠. 4점, 1점. 우리 컴퓨터 점자에서는 그냥 4점만 쿡 찍으면은 컴퓨터 점자에서는 골뱅이가 되는데 이 영어 문장에서 영어 내에서의 저, 이거 이메일 주소, 저, 골뱅이는 4점, 1점이죠. 우리 한글에서의 골뱅이는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 마침표도 예, 컴퓨터 점자에서 URL은 마침표가 4, 6점이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4, 6점이 아니라 2, 5, 6. 그냥 우리가 쓰는 마침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골뱅이랑 점, 이런건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 자, 스퀘리 할 때 AR 약자를 써주셔야죠. 자, 여러분들, urn이나 이메일 주소에서는 이런 알파벳 단어 약자나 뭐 온칸 단어 약자 뭐 이런 또 추고 이런 것은 안 되지만은 1.5급으로는 써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1.5급이라는 것은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또 1.5급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강의 들으신 분은 알죠. 1.5급은 뭐냐면요. 이런 단어 약자나 추고 약자를 풀어서 쓸 때 1급으로 다 풀어 써주는 것이 아니라 묶음 약자는 활용하면서 풀어주는 게 1.5급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자, 스퀘리 할 때 이거는 url 주소나 이메일 주소에서는 1.5급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음 약자 같은 경우는 써줘야지 이렇게 다 풀어 쓰면 안 돼요. 다 풀어 쓰는 거는 언제가 그렇죠? 그거는 1급 모드일 때 이제 1급 모드는 또 제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제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에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 핵심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1급 점자와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제가 굳이 구구절절이 말씀 안 들어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스퀘리 할 때 ar 약자를 써줘야지 된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요소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